동현이 롤링페이퍼 같지 않냐? 별 쓰던데 잘했는데? 응 어 뭔가 다 깜찍해서 파고 왔는데 인기 형도 보여주자 이쁘다 퍼트 잘거렸네 이거 러블씨체지? 어 누구야 이거? 이거 남준 와 남준이 글씨체 진짜 미쳤다 소희 와 대박이다 형님 실제로 만든 거 아니야? 네 살짝 볼랐어요 조금만 해 좀 있어 보여야지 컴퓨터로 만든 건데 거의? 이거 앨범이니까 야 멋있다 앨범 길이 인마 길이래 길 어 뭐 해 난 너 이거 뭐 내가 했지 야 재호 재호 뭐야 카테인 카테인 누구야? 내가 마 뭐야 뭐야 너 아니야? 어 제이급이야? 인기 형이냐? 인기 형이냐? 인기 형이냐? 인기 형이냐? 형님 잘 잘 이쁜데요? 예 잘 나왔는데? 잘 나왔는데 아 이거 멤버들 사진 찍은가? 와 되게 예쁘다 이거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 필바라 찍으셨던 거고요 멤버들 직접 촬영하셨던 사진입니다 아 필름은 씨디 되게 이쁜데? 씨디? 씨디 자체가? 그리고 멤버분들이 직접 촬영하셨던 거에요 씨디 자체가 이쁘지? 네 씨디 이쁘다 그래 사실 이게 나와 씨디 엄청 이쁜데? 씨디 자체가 이쁘다 진짜 봐 포토카드 다 뜯어서 찍었네? 응 귀엽다 그 포토카드는 뒷장도 보시면 멤버분들이 직접 B 작성하신 거 본인 사진에 맞춰서 들어가 있어요 송글씨 맞아 뒤에 송글씨 이거 단체냐 아 아 이게 다 글씨체요 네 본인 글씨체 되게 디테일하고 좋다 디테일하네 어 디테일하네 우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